설민석 선생님보다 더 설민석 같은 권혁수 씨, 너무 똑같은 화제였잖아요. 급식제 전문가 설혁수입니다. 설혁수였습니다. 그런데 두 분 오늘 초면이시라고요. 처음이세요. 그게 더 놀라워요. 저게 너무 쉽게 합니다. 일단 투샷이 너무 궁금해요. 제가 이럴 줄 알고 안경을 또 준비했어요. 예전에는 김경우 형 가발을 갖고 다녔는데 요즘은 이렇게 안경을 항상 이렇게. 진풍 나갑니다. 어쩌다 어른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설민석입니다. 짝툭 나가겠습니다. 어쩌다 어른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안녕하십니까. 설민석 전문가 설혁수입니다. 저도 가끔 따라하거든요. 아 그래요? 역사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민석입니다.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되겠는데요. 진짜 비슷해요. 블라인드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네일은 마입니다. 이거 무서워. ikke도 너무 많아요. 그럼요.